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률의 전설야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담 남자기생의 노란한 이중인 안달라다 단어 오은 이중인은 그를 지을 줄 아는 예쁜 기생을 첩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주변에 그런 기생이 없는지라 이중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황숙감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숙감은 처음에 귀전으로 흘려들었으나 이중인이 귀찮을 정도로 계속 애골하자 어느 날 몇 자 적어서 하인을 통해 보냈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이중인의 입이 함지박만큼 벌어졌습니다. 함지박은 통나무를 파서 큰 바가지처럼 만든 그릇을 이루는 말이며 줄임말 함박은 함박는 함박 웃음의 경우처럼 큰 걸 나타내는 말로 쓰입니다. 이중인에게 함박 미소를 짓게 한 내용은 이로 했습니다. 이중인은 드디어 평생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마음이 급한 나머지 하인보다 먼저 달렸습니다. 이중인이 홀레벌떡 들어섰자 황숙감은 어서오라며 반겨주었습니다. 잠시 후 황숙감이 부르니 곱게 화장한 여인이 나와서 이중인에게 인사했습니다. 이중인이 얼핏 살펴보니 자름한 얼굴에 미모해 단아한 용모를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이중인은 한눈에 반해서 저런 미인이시도 잘 짓는다니 이제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인은 금방 물러갔기에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날 이후 이중인은 안달이 나서 안절부절했습니다. 누군가의 애타는 심정을 표현한 안달은 안이 달아오르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안은 인체에 안, 즉 내장이 있는 몸속을 가리키고 나다는 생겨 나타나다를 의미하므로 안달이 난 것은 속이 몹시 달아 조급한 마음이 생긴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이 다른 이중인은 날마다 황숙감 집을 찾아가서 그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황숙감은 속 깊은 기생이라 나들이가 내키지 않는 모양이라면서 편지를 써보라고 권했습니다. 하여 이중인이 시로서 만남을 청하니 차원만 돌아왔습니다. 차원은 남의 지은 시에서 운자를 따서 시를 짓는 걸 말합니다. 이중인은 그 시를 보며 감탄하여 몸이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이중인은 부영향, 영례목, 영롱년 등 징귀한 문방구를 보내며 환심을 사려 했지만 여인은 그 선물을 사양하면서도 시로서 자신 역시 연정이 있음을 살짝 드러냈습니다. 뜻밖의 고백을 받은 이중인의 마음은 어느 사이 사랑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우리 인연이 시작됐어. 이중인은 모지않은 합방을 기대하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더나 어느 날 황숙감이 처남 안함과 같이 이중인을 찾아왔습니다. 이중인은 안함과 초면이라 수인사를 하고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잔이 여러 차례 오고 간 후 거나하게 취한 이중인은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평생 세 가지 소원이 있는데 무남독녀의 사위가 되고자 하는 일은 이루어졌고 과거도 이미 합격했으며 그를 할 줄 아는 아름다운 첩을 얻으려는 일은 지금 언약이 되어 있다오. 그렇다면 그 여인을 불러 시를 짓게 합시다. 이중인은 물론 모두 찬성했기에 황숙감은 하인을 시켜 그 여인을 모셔오게끔 연락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다리던 사람이 왔는데 어여쁜 여인이 아니라 미끈하게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이중인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황숙감은 자기의 서매부 김진유가 예쁘게 화장했던 여장 남자라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이에 이중인은 무한하여 어쩔 줄 몰라 했고 황숙감과 안함은 허리를 잡고 웃었다고 합니다. 이중인은 무한하여 어쩔 줄 몰라 했고 황숙감은 자기의 서류를 잡고 웃으면서 고급을 받았고 감사합니다.